전기차 화재로 주민 갈등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전주시가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. 전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한 사업을 추진하고, 내년부터는 20여 곳을 선정해 지하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전주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4,800여 기중 61%는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데, 이 중 절반 이상인 1,600여 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